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오늘은 제가 동해에 한 해변에 나와있고 밤낚시입니다 오늘은 밤낚시를 시작을 해서 내일은 뭐 루어를 하게 될지 모르겠고 자 오늘은 알베추님이랑 유튜버 알베추 얼굴도 안들고 깜깜해서 유튜버 알베추 원투낚시TV 알베추님이랑 같이 아 같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이지 않습니까 지금 텐트 두개 딱 박아놓고 구독좋아요 구독좋아요 오늘은 같이 합방을 하는 날이니까 알베추 원투낚시TV 방문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저도 좀 눌러주시고 알베추님이 원투대 두개 쌍포 그리고 제가 또 쌍포 이렇게 총 4대 총 4대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어제까지 또 배추님이 여기서 감성돈을 낚았던 자리에요 자 또 밤낚시 배추님이랑 같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감성일수도 있어요 보거? 어 감시다 감시다 왜 감시다 감시다 오늘 진짜 빠져나왔다 왜 감기감기 어이 이거 원래 이렇게 작았어요? 잡았던거? 어 아 근데? 크게 찍으면 되죠 뭐 이렇게 와 그래도 감시다 와 감시해 와 야 이렇게 빨리 잡은거 처음이야 어쩐지 계속 들어온다 내가 어제 여전히 잡았대니까 와 아 이렇게 빨리 잡았던거 처음 낚시와서 네 커플 시작하네 우와 와 아 또 개불까분 했어요 일단 아 아 아 씹지마 3호 아 역시 3호 찍었 아 역시 내꺼 역시 내꺼 바늘이 커서 안 문구했어 3호 4호 4호 와 판매하는 곳이 없어서 이게 뭔가 식용이죠 식용 횟집에서 파는 식용 개불을 사오다 보니까 엄청 커요 하 좀 오바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개불이 뭘 그나마 좀 대물이라도 물어주면 개불 산 보람이 좀 있는데 아 아직까진 감생이 한 마리네 아우 어깨 아파 어 나도 땀 봐 또 왔다 저거 가만히 가 있어야지 어 어 걸었어 커 사이즈 돼 이거 사이즈 된다 아까보다 무게가 어우 씨 장어인가 푸득푸득해봐 푸득을 안하는데 어우 씨 또 뭐냐 어우 씨 뭐야 스물 어 어 어 이거 뭐냐 어 빠졌어 진짜 아 아 제가 앞을 들이면서 조금만 더 봤을 텐데 봤어요? 아 설 걸렸었나 보네 이거 이거 내장 없는 걸로 그냥 달았어 그죠 조그만 거 요만한 절로 오게 안 되겠다 여기 옆으로 붙이라니까 그냥 아 이거 파도 밀리면서 느슨해지면서 딱 풀렸나봐 아 지금 배출 좀 봤는데 사이즈가 괜찮았대요 아 사이즈가 괜찮았는데 앞에 파도 밀리면서 느슨해진 그 타이밍에 딱 빠진 것 같아 야 오늘도 원래 이틀 동안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또 날씨를 잠깐 보니까 지금 내일이랑 오늘 6시부터죠 6시부터 내일 목요일 까지 또 비가 잡혀있어요 또 멀리 왔는데 밤낚시만 하고 촛수로 해야 될 각입니다 각이 그 시간대까지는 일단 개불이랑 다 충동을 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그걸 권전했어야 되는데 그건 지금 또 못 권전해가지고 아쉬워가지고 또 아 잠 못 잤어 이제 어이 나 이찌로 왔어 아 힘들어 걸었다고 아니 아까 그게 조그만 애인가? 복어냐? 아유 씨 걸을 줄 알았다 넌 복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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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사람 환장하게 또 복어 들어왔어 아이차 또 살려줘야겠죠잉? 아 빗방울이 떨어지네 아우 씨 무거워 아 야 이제 하나씩 올라오네 이 새끼들 자 뭐가 묵직해서 올렸더니 또 박하집니다 박하집 천국 박하집 잡으러 오세요 뭘 5만원씩 먹는데 5만원이 뭐야 금괴입니다 금괴 여기가 미드맨 포인트에요 미드맨 포인트 항상 나오면 거의 감생이 꽝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감생이 맨날 잡거든요 근데 한 마리씩밖에 못 잡아요 두 마리 잡아본 적이 없어 맨날 한 마리만 잡고 가는 지옥이에요 여기가 왜 두 마리가 안 나올까 근데 이미 한 마리를 잡았어 끝난 거지 오늘 아니다 12시 넘으면 나올 수도 있겠다 다음날이니까 두 마리 나올 때도 있어요 12시 넘겨서 12시 넘겨서 12시 넘겨서 이틀에 두 마리 하루에 한 마리씩 나옵니다 여기 비행기 타고 가요 바람 하늘 위로 홀홀 날아 한 마리씩 입 줄었어요? 응 파도가 갑자기 살았어 나왔어? 뭔데? 감정돈? 감정돈? 나왔어? 감정돈 나왔어? 감정돈 나왔어? 어쨌든 간에 참여 어쨌든 간에 감정돈? 응 나왔어 나올 때가 파도가 살아났어 지금 갑자기 파도가 살아났어 응 야 근데 비가 와 아 동에만 오면 제가 일추를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배추님이랑 같이 만나서 같이 낚시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도 배추님도 한 마리 잡고 저도 한 마리 잡고 그래도 어쨌든 감정돈 얼굴은 오고 갔습니다 지금 파도가 좋아져서 딱 낚시하기가 괜찮은데 이게 둘 다 참 날씨가 없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비가 또 내리네요 바람이 불고 원래 2박 3일로 낚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온 거였는데 결국엔 1박만 하고 집으로 또 도망가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감정돈 이수 안타깝게 좀 큰 사이즈는 놓쳤어요 또 다음에 날씨를 좀 확실하게 보고 다시 와서 또 언투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